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나는 죽음의 신 세상의 파괴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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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껴줘 미안한데 우리처럼 멋진 소드나 창이 없으면 안 껴줘 맞아 맞아 집에 가 그럼 나도 멋진 칼 하나 만들어 올게 잠깐 기다려 야 덤벼라 이게 맞는 선택일지는 일단 해봐야 하지 않겠어 다클의 의심이 날뛰고 있어 얘들아 얘들아 나도 직접 칼을 만들어 왔어 뭔데 나무검이야 미안 우리 같이 못 놀겠다 그걸로는 맞아 그걸로 나의 욕망의 마리오네트 소드와 야 그거는 내 대사야 내 마리오네트 소드야 아무튼 그걸로 나의 욕망의 마리오네트 소드와 내 칼 끝은 빛나고 칼 손잡이는 심판을 내리며 기꺼이 조격에 복수하고 증오에겐 증오를 오 신이시여 주님의 곁에 있는 나의 성검 엑스칼리버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해 너도 그러지 말고 장난감 가게에서 가서 현질을 하라고 나처럼 허 굉장히 엄청나 알았어 나도 멋진 걸로 사올테야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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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암 칼 하나 주세요 뭐요? 이렇게나 비싸다고요? 나같은 거지한테 저런 돈은 무리야 무리 친구들이 장암 칼 없으면 안 놀아줄텐데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괜찮아 괜찮아 안 도와줘도 돼요 아니에요 도와드릴게요 어디까지 갈까요? 저 앞에 피자 가게 있지? 저기로 가자 아유 아들아버지 여기 오면 됐죠? 아이 그래그래 편하게 자랐네 아들아버지 너무 무거웠잖아요 어쩐지 아유 괜찮아 괜찮아 그보다 애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고 온 착한 아이겠는데 선물이 나눠줘야겠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그래 그러지 말고 선물 하나 받아가지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가볼게요 그래 잘 가라 아이고 참 선물 하나 주려고 했더니 아이 회장님 아니 뭐야 왔어? 아이 회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왜 폐지를 줍고 다니세요? 아이고 요즘 노인네들은 다 운동한다고 폐지 줍고 막 그러고 다녀요 요즘 아이고 그래도 몸조심 하셔야죠 아이 그나저나 좋고 막 참 착하네 아이 그러게 그러게 언제 한 번 좀 선물을 줘야겠어 아이고 나도 정확한 칼 가지고 싶은데 아이고 좀 전에 만났던 착한 아이 아니야? 어? 할아버지? 어디 가고 있었어 지금? 나 찾고 있었는데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집에 가고 있었어? 그러지 말고 이게 내가 좀 전에 내가 살해를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자 내가 같은 착한 아이는 복이 드물어서 내가 꼭 선물을 꼭 줘야겠어 어떤 선물이요? 아니 선물이야 뭐 내가 아 어떤 거든지 그냥 다 불러 그냥 내가 어떤 선물이든 다 사줄게 그러면 장난감 칼이요 아이 그래 장난감 칼도 좋고 뭐 안 그래도 뭐 더 빌려 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기 앞에 피자 가게 있지 방 좀 전에 갔던데 네 저기로 가면은 내가 있으니까 저기서 언제든 찾아와 그럼 내가 언제든지 내가 사줄 테니까 알겠지? 네 잘 가려 잘 가려 저 여러분 정말 부자였잖아 흰 창 흰 창 형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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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っぽ 나 그 멋있는 장난감 Kom을 사왔다 이 말이지 봐바 봐바 스 스악 오오오확 어형追 이건 바로 전설의 세계 8대 명검! 호자손이야! 대단하구만 우리 할아버지도 갖고 있는건데 거기 두개야 8대 명검이라며 덤벼! 그래! 한 번 써보자! 잠깐만 기다려봐! 나는 죽음의 신!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심연에서 늘리는 연옥의 오파에요! 니가 죽어! 비추일 때 가디언! 하지만 나의 효자손은 이게 끝이 아니지! 뭐지? 뭐지? 내가 재밌는걸 보여주지! 잘가라 생물들이여! 블레이즈 스톰어! 예전하다! 저기 스킬까지 달려있어! 쩐다! 블레이즈 스톰어! 시원하다! 소풍기 바람 같아! 칭칭! 불어라! 지원하게 불어라! 야야! 그거 개쩐다! 그거 얼마짜리야? 백만 원! 우와! 백만 원! 백만 원! 야! 요즘에도 돈 많구나! 대택아! 할 것도 없는데 우리 종이비행기나 접을래? 그래! 우린 공부도 안하니까 책이라 뜯어서 비행기 날리고 놀자! 그래! 여기 종이! 자 이렇게 접어보자!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삭삭삭삭삭! 오케이! 종이비행기 완성! 날려보자! 하나 둘 셋!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완전 잘 날아가! 완전 잘 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다! 다! 좋아! 좋아! 아유 재밌다! 네! 형! 네? 뭐야! 야? 야 리안이야! 야 리안야! 나도! 나도 그거 싸울게!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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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접은 거! 아 이 바보야! 이거 국어책이야! 국어책! 할아버지 할아버지! 장난감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래 그래 알겠다! 금괴 다섯 개! 감사합니다! 빨리 봐라! 얘들아 나도 사왔어! 뭘 사온 거야 도대체! 왜 사왔냐? 아주 멋있는 비행기야! 와 근데 이거 엄청 비싸보여! 얼마야? 이건 200만원이야 잘 봐! 우와! 하나 둘 셋! 뿅! 우와! 200만원 공중부네! 이야! 뭐야 국적기야 뭐야! 탑기시고 다녀! 할아버지 할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래 큰게 내게! 빠이! 뿅! 뿅! 어우 재밌다! 왜 이렇게 천천히 나가! 이게 재미지! 뿅! 얘들아 나도 활 사왔어! 나도 껴주는 거지! 언제 사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한 적 없는데 우린! 내가 그냥 사왔어! 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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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쇼파니! 니가 한 조각!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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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가지 꺾어서 부메랑 만들었다! 갯굴 던져보자! 그래 그래 하나 둘! 왜 바로 던지냐? 바로 부러졌어! 괜찮아. 가지러 가면 되지. 다시 던져보자. 어? 뭐야? 대단한 걸 보여주지. 다행히 졌어. 가라 부메라! 너 맨날 우리가 놀 때마다 비싼 거 사오고 네가 맨날 이기고 너랑 놀으면 재미가 없어. 맞아. 너랑 놀으면 맨날 야비하게 아이템 사와가지고 비싼 돈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라고! 재미없어 너. 우린 이거 직접 우리가 만든 거란 말이야. 맞아. 야. 너랑 놀지 말고 가자 그냥. 짜증나. 그래. 가자. 난 그저 멋진 장난감을 가지고 가면 같이 놀아줄 줄 알았는데. 아유. 아유 왜이야. 왜 어디 가는 길이냐. 아유. 저 집에 가려고 했어요. 아유. 집에 가려고 했어? 아유. 그보다 내가 준 돈으로 장난감은 재미있게 사서 놀고 있긴 해. 아유. 할아버지. 멋진 장난감을 사갔더니 친구들이 안 놀아주는 거 있죠? 어?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어? 아유. 아유. 세상은 말이란다. 나도 돈이란 돈은 엄청나게 만졌지만. 유일하게 못 산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뭔데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란다. 사람을 만날 때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란 걸 내가 그걸 알아낼지 뭐야. 창체 그려. 볼게. 어어ů? lets go. 너는 영상도ains BEN companies 보여주면 가 난 nouveaux. 좀 조금만 나와. 나나 빠졌어 나요. 배경을 오늘 함 captive 죽죠. 근데 그냥 항암인줄 수는 economist? 그렇죠. 보여줄게 바로 나무칼이야 그걸로 어떻게 노냐? 맞아 칼이 뭐가 중요해 우리끼리 재밌게 놀면 되지 아아 일리는 말이야 낼시기만 하네 아이씨 약한자만 동겹했다 약한자만 약한자만 동겹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얘기해봤래? 이거ου 그럼 뱅 뱅 감사합니다.